박람이 mamid 처음으로 박람이 될 것 같냐? 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박람이 아니야 저 방송에서 이런걸 본 적 있는 것 같아 박람이 광고하는 걸 본 적 있는 것 같아 박람이 감아 ㅋㅋ I got the superstar girls of blue To think of the fact that I love you love me I love you